네 안녕하세요 선태양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아주 많은 꽃다발, 장미를 선물을 했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했고 또 최근에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남편이 집으로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때도 장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미를 보면서 그때 기억도 조금씩 떠오르고 그래서 촬영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 특별한 순간 일단 촬영이죠 일에 있어서 촬영인데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나 건조하거든요 로즈 마스크는 제가 모델이 되기 전부터 써왔던 제품이거든요 보습 케어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도 피부가 촉촉하고 일단 메이크업이 너무나 잘 받는다는 점 그게 배우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쉬를 사랑합니다 제 피부의 프레쉬한 모먼트 바로 프레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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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50분